정책보죠. 지난주에 테마 22에서 토지정책 배울 때 마지막에 매년 6년 동안 계속 나온 문제가 있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5개가 있죠. 5개 잠깐 좀 확인해 보면 첫 번째가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죠.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미실시제도 그 다음 폐지된 거 4가지가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 초가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 5가지는 꼭 외워놔야 돼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자 주택정책보죠. 테마 23. 자 첫 번째 이제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가 있는데 임대료 규제 이건 이제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료를 싸게 받아라 라는 거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상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상한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잠깐 좀 해석해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그릴 때 가격과 양이 있을 때 오른쪽에 내려간 건 수요곡선 D라고 할 거고 오른쪽 올라간 건 공급곡선 S라고 했을 때 여기가 균형점이죠. 균형상태. 이때 가격을 균형가격. 균형가격. 시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시장가격이죠. 만약에 이제 임대주택시장에서 우리가 수요라고 하면 임차를 얘기하고 공급이면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임대료를 얘기하겠죠. 임차임대위에서 만들어지는 가격 임대료. 만약에 시장임대료가 50만원이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야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싸게 받아라 라고 하면서 임대료를 규제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규제해서 30만원까지만 받아라 라고 한다라면 임대료는 30만원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30만원을 우리가 규제임대료라고 할 거예요. 규제임대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얼마예요?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의 상한은 얼마? 30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임대료를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 상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정하는 건 뭘 정하는 거예요?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상한을 정하는데 시장가격보다 어떻게? 낮게. 낮은 가격으로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정하는데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지 마라고 하면서. 그래서 상한을 정하는데 이 상한을 어떻게 정하냐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낮게 규제하면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임대료로의 경감을 받을 수 있겠죠.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정부가 높게 규제했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만약에 80만원까지만 받아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여기까지는 받아도 되는데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임차인은 시장에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50만원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시장가격인데 정부가 80만원 넘으면 안 되라고 규제한다고 해서 70만원 내고 들어가는 임차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높게 규제하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임대료로의 규제는 어떻게 규제해야 된다? 낮게. 시장가격보다 낮게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 건데 어떤 영향을 줄까를 한번 생각해보죠. 낮게 규제했어요. 임차인은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싸졌으니까. 싸졌대. 수요는 증가하겠죠. 공급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50만원 받아도 되는데 30만원까지만 받으라고 하니까 공급은 줄 거예요. 그럼 시장에는 누가 더 많다?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초과수요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초과수요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언제나 초과수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을 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초과수요라는 건 수요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거지만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은 거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과수요를 공급 부족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초과수요 나오면 공급 부족 상태. 그럼 당연히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면 시장에서는 공급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적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급 부족, 초과수요 상태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보면 짧은 시기에는 임대료 규제가 효과가 있어요. 저소득층이 싸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득을 재분배했다라는 말은 누구 소득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될 돈을 임대인이 받아야 될 돈 20만 원을 임차인 더 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의 소득을 임차인에게 넘겨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즉 임대료 규제 정책을 오랫동안 실시하면 시장 영향을 주겠죠.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 늘까요 줄까요 임대인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돈을 적게 받으니까 그럼 공급이 줄겠죠. 그럼 주택이 엄청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주택이 엄청 부족해서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임대료 규제는 짧게 실시하면 저소득층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긴 시간 이렇게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임차인 더 손해보는 일들이 더 나타날 수 있어요. 시장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결론은 임대료 규제는 짧게만 실시하는 정책으로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인 거예요. 자 규제 임대료를 다른 말로 임대료 상한이라고 하고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나오면 틀리지 않아야 돼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할 때 나타나는 시장의 현상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낮게 규제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거나 높게 규제하면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초과 공급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낮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니까 높게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라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초과 수요는 다른 말로 공급 부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임대료 규제 정책을 단기와 장기로 해석해 보면 단기와 장기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학자들이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공급량이 크게 변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와 장기의 차이에서 탄력성을 배웠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탄력성이 크다는 건 뭐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이 변하는 것이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이 클 조건 하면 딱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탄력성이 클 조건. 이걸 1년 동안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수요가 탄력성 커지려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이 탄력성 커지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 다음에 일반적인 탄력성 커질 조건이 암기 코드가 새, 수, 주, 장, 비, 사, 용이죠. 장자가 뭐예요? 장기죠. 단기보다 장기에는 탄력성이 커진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건데 보죠. 짧은 시간에는 긍정적 효과는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효과죠. 그래서 저소득층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면 무조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어때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즉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세금이나 기금으로 만드는데 세금은 정부가 어떻게 걷어들이냐면 주로 누진세 제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걷죠. 이렇게 세금을 모아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니까 고소득층의 소득을 일부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는 언제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래서 단계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발휘가 되고 장기로 넘어갔을 때 얘가 중요한데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맞죠? 탄력성이 커지죠. 탄력성이 커진다. 수요 공급 타 탄력성이 커져요. 이 말을 해석할 때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탄력성 커지면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공급량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량이 크게 변화되는 거예요. 양이 크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몰라. 공급이 증가하는 쪽으로 크게 변하는지 감소하는 쪽으로 크게 변하는지는 몰라요. 여기까지는 공급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변할 거냐를 해석해보면 낮게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는, 임대인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럼 공급은 어떻게 변한다? 줄어드는 쪽으로 변한다. 공급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에 넘어갔을 때 탄력성이 커져서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됐는데 임대인이 손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쪽으로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공급이 부족할 거고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학자가, 출제자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거예요. 초과 수요가 뭐한다? 커진다. 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단기에 임대를 규제했을 때 수요와 공급했을 때 얘가 100개고 얘가 90개라고 해보죠. 그럼 초과 수요죠.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근데 이게 장기로 넘어가면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탄력성이 커지면서 공급이 변할 거예요. 이때 임대인 손해 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쪽으로 변하겠죠. 얘는 여전히 100개로 많은데 얘가 50개로 공급이 줄어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더 어때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건 공급이 훨씬 부족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 초과 수요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의 부작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임대인은 받는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주택이 이제 만약에 낡아지거나 고장 났을 때 임차인이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임대인은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줄 거예요. 받는 돈이 얼마 없어서 야 나가든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은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럼 주택의 질은 자꾸 저하될 거다. 낡아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고 임대주택 해봤자 돈을 많이 못 보니까 용도를 다른 걸로 임대주택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럼 주택이 더 줄어든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즉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직장을 옮기든지 학교를 옮기든지 이사 가려고 할 때 일단 빠져나가면 주택이 너무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사를 안 하다 보니까 직장을 옮겼는데도 이사 안 하고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이 더 혼잡해질 수 있더라 라는 거고 이중임대료가 형성된다. 이중이라는 건 임대료가 하나의 주거주택 수준에 비슷한 주택에 두 개의 임대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임대료 여기에 시장임대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대료 규제했으니까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규제임대료죠. 이 규제임대료 법으로 정한 규제임대료 법정임대료 이렇게 싸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택이 없어요. 저택이 없어서 뒷돈거래를 할 수 있겠죠. 돈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해서 두 번째는 음성적 임대료라고 하는 암거래 임대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음성적 임대료 음성적 이건 암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거래 임대료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 출제자가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감정평가에서는 나왔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중임대료는 뭐와 뭘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때 규제임대료와 시장임대료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얘기예요. 시장가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시장가격도 훨씬 더 높은 음성적 임대료 암거래 임대료로 자 그러면 임차인은 더 손해보는 거죠. 정부가 건들지 않았으면 50만 원만 내도 되는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장기로 해서 규제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더 80만 원까지 주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80만 원을 음성적 임대료 암거래 임대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장이 발달되고 불법적으로 불법거래가 나타날 수 있더라 라는 게 이게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런 건 외우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당연히 그러겠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이해가 좀 바탕이 되면 좀 더 쉽게 해석될 수 있을 거고 결국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이 싸게 들어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로 넘어간다라면 공급이 뭐한다? 줄어든다. 이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요.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됐어요. 이때 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임대인 손해니까 줄어드는 쪽으로 변해서 주택이 많이 부족해져서 이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이